라이트 스택 이게 이렇게 빛이 난데요 야호 우와 우와 너무 멋있다 헉 대박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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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나기 옆에 키클라스 키클라 키클라 키클라스 안녕 안녕 라이트 스택 라이트 스택 라이트 스택 블럭같이 생겼지만 이게 이렇게 빛이 난데요 반짝반짝 로보트도 만들어보고 하트도 만들어보고 다양한 모형을 만들어볼 수 있어요 뭘 만들어볼까요 아파트 소품이나 귀신들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얼굴이 아이스크림 먹었던 얼굴이라 더러워요 아하하하 우와 우와 너무 멋있다 블럭들 보이시나요 뭔가 번쩍번쩍한게 있어요 이 안에 램프를 연결해서 램프들이 불이 들어오는 그런 장치가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다 그치 빨리 만들어보고 싶다 이게 맨 밑에 들어가는 코어 블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건전지를 넣거나 이 선을 여기다가 구멍에다 끼고 USB를 연결하면 불이 들어온대요 하하 대박 토끼비방망이 기울고 links 로봇 타란 고령 은근 다음 숙주도 코스 보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완성! 쌍둥이! 쌍둥이 타워가 생겼어요 이제 불을 꺼볼게요 적숙이에요 저 빨간눈 보이시나요? 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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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금대주예요! 이야! 거의 노란색도 하얗고 아니요 노랗게 보인다 대박 쌍둥이! 쌍둥이! 입줄쟁이 같네요 진짜 이게 입이야 입줄쟁이 진짜 그럴싸하다 귀가 엄청 큰 망부아가 되었어요 나 쓰러질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 빨리 꼽아봐 망부아입니다 정말 커요 옆에도 좀 보여줄게요 으이 어어 따두던러 아 4444 버스고 그 위에 피규어가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잘 꽂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잔 우와 환마귀 진짜 괜찮다 이거는 그 손 집게손 눈 귀 이야 멋있다 잘 만들었다 피규어 모습이 키 클라스 환마귀랑 같이 뽑아주네요 신기하게 환마귀 옆에 키 클라스 블럭이 너무 신기해요 그쵸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지 깜빡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이건 머리카락 무비한테요 하나 둘 셋 우리 강아지한테 캘로글랩스를 보여준다 애가 우리 강아지한테 캘로글랩스를 보여준다 진주가 이거 강아지 만든거래 진주 안녕 루비 루비는 관심이 없어요 냄새는 좀 맡아보네요 귀찮아 귀찮아하는데요 집을 버리고 나오네요 아하하하 집을 버리고 나오네요 루비 미안 오 정리도 이렇게 잘 하다니 대박인데요 여기 노란색 끝에다 놔주시고요 정리 끝 정리 끝 반짝반짝 웬일이야 이렇게 정리 잘하고 최고 왕쩍왕쩍 어때요? 라이트 스펙 매일 잘 갖고 놀겠어요? 네 네 그럼 다음번에 또 재밌는 거 만들어 볼게요 안녕 안녕 오 마지막까지 야 그만 눌러 그만 눌러 재밌을 동영상 재밌게 보셨다는 수아우양 구독을 우아하게 눌러주세요 우아하게 눌러주세요 안녕 오 네 다음번에 뱅 손에 뱅 네 이 손에 뱅 오 뱅 틱 sufficiently